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타이머 걸어놓으니까 좋네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 유튜브 돈 얘기한다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아예 데이노크 영상 하나 유튜브 얘기하면 안 보실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조금 발전을 해보죠. 우리가 그렇듯하게 아는 척하면서 그래도 누군가와 저출산이나 국가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아는 척하면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조금이라도 아는 척하는 놈들이 좀 더 사실 별 거 아닌데 선형, 성, 선형, 아니면 리니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교에서 잠깐 배우고 지나가겠고 아니면 통계나 그래프, 아니면 영상, 아친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리니어, 모드 이런 것들을 알죠. 아니면 그래프에서 리니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직선 혹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평선, 수직선 우리가 사회에서 수평이나 수직이 자연적인 것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눈은 당연히 둥글죠. 그리고 사진도 실제 눈과 비슷하게 렌저의 구조로 인해서 둥글게 당연히 그게 약간 외부의 왜곡이 나오죠. 근데 그 왜곡을 다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대부분의 표현되는 것들이 직선으로 된 것을 리니어 모드라고 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일부 건축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진 말고 건축 사진 같은 데서 보면 뭐 수직이나 수평이 다 완전 직선이죠. 사진의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그건 원래 원본은 다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건축력 렌즈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모드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냐 결국 우리 인간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수학에서 리니어라고 하면 저렇게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입력이 되면 그 입력값과 작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거기에서 출력값도 쭉 정리를 하면 무조건 직선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선형이지 않다. 비선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런 그래프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들 그러니까 선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건 직선이 되어야 돼요. 직선 당연히 어떤 특정한 입력값과 상대적으로 해서 당연히 나오는 출력값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프 상에 보면 직선이 되겠지만 전혀 다르게 저 결과값이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 굉장히 휘어버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죠. 저런 것들은 비선형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생각해서 이게 직선으로 계속 가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오는 다만 그게 소학에서는 이제 어차피 들어간 값들에 대한 복합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값으로 나오면서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다른 형태로 갑자기 특정한 시점에 굉장히 휜다든지 그렇겠지만 그게 우리 사회나 경제나 국가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 비선형 그럼 왜 이럴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바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수평선은 그러니까 바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보는 수평선은 거의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거의 선형에 가깝죠. 거의 수평, 직선 맞죠? 하지만 그 수평이나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평선 같은 것들이 다른 행성에서, 더 큰 행성에서 보면 어떻죠? 태양계 행성을 규모에서 보면 어떻죠? 그저 하나의 원일 뿐이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보는 수평선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수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의 관점을 벗어나서 우주의 관점, 굉장히 넓은 관점, 더 큰 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휘어있는 원일 뿐이에요. 전혀 수평이 아니죠. 직선이 아니죠. 왜 이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보는 관점이나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경제나 사회 현상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기득권이나 어떤 지배자나 사실 대부분의 부자들이나 그들도 대한민국 구조를 지금 선형적으로 보고 있어요. 리니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비선형의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죠. 이게 지금 차이고 그럼 누가 맞을 것인가? 선형으로 계속 직선으로 간다고 보는 그들 기득권이나 부자들의 관점이 맞을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는 비선형의 관점으로 굉장히 휘어지는 어떤 영역에 있다라고 보는 우리의 관점이 맞을까? 누구의 관점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특히 경제에서는 부의 팽창, 자본의 팽창에서 너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부자들이 망할 수도 있어. 모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이미 많이 익숙한 그래프들이지만 대략 우리가 여기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접어버리고 해보면 어때요? 자 일본에서 국가예산에서 많은 것들 저 제일 위에 있는 소득세 그 다음은 법인세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건 소비세예요. 소비세는 굉장히 부담 없고 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자가 내는 비용 세금은 굉장히 많고 중간에 법인세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중간 정도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내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여기까지 관점은 기존까지 일본의 1990년까지는 선형적으로 대부분이 생각을 했겠죠 국민들이 일본의 이 방향도 비선형으로 바꾼 건 어떤 일본은행 총재의 뜻이나 아니면 소수의 뜻이에요. 자 다수의 국민들이 뜻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일부까지도 국가의 상당수까지도 공무원 상당수까지도 선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1990년 이후까지도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 그 풍요로움이나 그 경제나 그 구조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은 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구조는 뭐 전혀 전혀 기존의 그 1990년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그 이전의 그래프와는 전혀 달라지는 현상이 이제 국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우리는 인구구조상 혹은 인구의 정점, 노인들 그게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미래 닥쳐올 미래를 예상해서 구조를 바꾼 거예요. 비선형적으로 구조를 바꾼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엄청난 마찰음이 있고 파열음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했고 그걸 실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웠죠. 기존의 기존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죠? 일본의 1985년까지 인구의 인구구조상에서 노인의 인구 비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 저기 밑에 어린이 14세 미만의 비중 굉장히 긍정적이죠. 당연히 1985년 1950년에서 1985년까지 살았던 기성세대 일본의 모든 구성원들 우리가 지금 일본의 1985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노인 인구는 이 정도 비중으로 부담 없고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소년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선형적인 생각이에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미래지만 일본의 미래는 어떻죠? 1985년까지만 반 절대 절대 미래가 휘어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1995년 일본은 정점을 찍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2005년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감소하는 그리고 노인은 폭파적으로 증가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죠. 하지만 과연 1985년에 일본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나 사회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그래도 소수가 방향을 꿨어요. 자, 일본에서 국채로 찍어내는 그 구조에서 당연히 1990년까지 이 정도면 자, 이걸 우리가 당연히 선형적으로 생각하겠죠.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75년부터 90년 정도까지의 상승 정도를 본다면 대략 1970에서 90, 20년 정도까지 해서 한 150조 그러니까 천조죠. 천조 정도가 늘었으니까 이게 90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면 2000조 그러니까 1500조에서 2000조 사이니까 대략 한 3500에서 4000조까지 2010년일 거고 2030년이면 대략 한 5500에서 6000조까지 늘어났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일본의 이 국채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1990년 중반에 지나면서 전혀 선형적이지 않게 비선형적인 현상이 나오면서 활활적으로 국채 발행액은 증가하죠. 그리고 지금은 1경을 넘었습니다. 누적액이. 자, 이걸 과연 1990년, 1985년 이전에 일본의 대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걸요.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자성 국채의 누적액은 이게 1970년에서 1990년 정도까지예요. 자, 이 정도로 늘어나면 야, 우리 경제로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 한 20년, 30년 뒤라고 해봤자 한 4천조, 5천조 정도 해서 한 절반 정도가 절반 조금 넘는 정도가 적자성으로 누적이 되어서 가겠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1995년을 지나면서 전혀 다른 비선형적인 현상이 나오고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죠. 오히려 그 뒤에는 선형적이네요. 그리고 1경이 넘어버리고 누적액을 얼어보면 심각하게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가죠. 자, 과연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일본의 일반인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국가라는 구조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구조가 로봇으로 되어 있으면 선형적으로 계속 가능할 거예요. 왜? 로봇은 만들어내면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자본으로 로봇을 만들고 기존의 낡은 것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생물이 아닌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의 사회라고 하면 사회의 구조가 선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국가라는 구조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로봇처럼 선형으로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점에. 그 특정한 시점이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나온 현상은 특정한 경제 시점에 인간들이 갑자기 재생산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 재생산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국가의 미래에 굉장히 부담이 짊어지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상했던 그 국채의 증가 자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어. 왜? 이 선형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 국채를 증가시키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증가시키는 그 방식이 가능했어. 근데 그게 전혀 다른 특정한 시점에 바뀌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래를 미리 캐치를 하고 일본은 90년대에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죠.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예요. 지속가능한 국가 지속가능한 구조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일본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일본이 과거처럼 이렇게 팽창하는 구조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구조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블이 붕괴하고 더 이상 자본이 팽창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서 지어짜인 것 같지만 시간이 꽤나 저장할 수 있는 변화가 느린 그 구조로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죠. 거기에서 고통인 시간이 있었지만 일본은 다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그건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90년에 일본이 버블이 붕괴시키지 않고 그 버블을 계속 즐겼다 혹은 계속 키웠다 라고 하면 일본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나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다시 받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일본의 유효구인 배율이에요. 특이하게도 오히려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지방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유효구인 배율에서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는 모두가 망했지만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권에서는 이탈이 계속 심해지고 기업도 아니면 근로자도 이탈을 하고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로 되고 그나마 대도시권으로 몰리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아베노믹스를 만나면서 정말 놀랍게도 선형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더 놀라운 건 지방권까지도 유효구인 배율이 1.5대를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이제 꼬라박았고 다시 좋아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은 지방권까지도 오히려 유효구인 배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어요. 뭐 아예 대도시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도시권은 일자리는 너무 높이고 IT나 이런 데는 그냥 타오를 그냥 기본 찍어.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뭐 적당히 뭐 자바 배우고 여기 자바 둘 뭐 아니면 적당히 프로그램 배우고 코딩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막 당기지만 막 써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에 너무 부족하니까 진짜 유효구인 배율이 IT 쪽에서는 아예 4, 5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냥 뭐 제발 한국에서 어설프게라도 코딩 배우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건 분명히 국가의 구조가 멀리 가면 지방은 무너져야 되는데 지방조차도 유효구인 배율이 1.5대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베노믹스를 우리가 실패냐 라고 할 때 아베노믹스는 분명하게 성공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안달라서 막 지방에 돈을 뿌리고 뭐 공기업을 보내고 라고 하는 우리는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 근데 오히려 일본은 몇 번을 부침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지방을 살려내버렸어요. 지방에 돈이 직접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일본이 싫으니까 마냥 가덕과 아베노믹스가 병신 아베병신 이라고 하지만 정작 일본은 살아났다. 그게 진실이다. 근데 이 미래를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일본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미에노야스시나 일본은행 통제가 1990년 버블을 붕괴시키면서 가장 주장했던 게 지속가능한 미래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에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미래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일본은 버블 구조로 인해서 팽창을 하면서 인구 구조가 더 이상 재생산이 안 되는 것은 이미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결혼 감소, 출산 감소로 예상을 했어. 당연히 거기에서 이 구조가 사실은 버블 1990년에 버블이 붕괴하지 않았으면 극단적이었죠. 바로 어떤 나라처럼 대한민국. 너무 슬프게도 일본은 0.8이나 0.7 때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0.8이나 0.7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별일 없다는 듯 지나가 버렸죠. 즉, 일본은 우리로 비하면 한 2010년 초반에 이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구조를 파괴한 거야. 비선형적인 미래를 땡긴 거야. 인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문제는 뭐다? 국가가 더 이상 과거처럼 팽창해서 미래로 떠넘기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서 존버를 하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 시간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미래가 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미래까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본은 성공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인구의 재생산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죠. 일본에서 취업이 놀랍게도 취업은 계속 증가했어요. 자 우리가 이상하죠. 우리가 오히려 취업에서 유리한 건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보다 취업에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여자로 우대해 주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면서 남자 여자 다 취업이 힘들어졌지만 그 이전까지 구조로 본다면 우리가 일본의 여자들보다 우리의 여자들이 더 취업이나 혼자 살아가기가 좋아요. 환경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도 취업은 계속 증가했어요. 근로자는 계속 증가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여자 근로자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돌올랐어요. 전체 평균 내버리면 3천만 원 평균이에요. 물론 대도시에 좋은 일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계속 급여가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인 여자들 평균 내버리면 3천만 원 초반이에요. 즉 그 얘기는 반대편에서의 얘기들은 단시간 근로나 그냥 길지 않은 풀타임으로 하지 않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 않지만 근로시장으로는 나와있다는 거예요. 즉 노동시장의 노동참여는 계속 증가시켜야 돼요. 국가 미래로 본다면. 근데 그 노동시장의 노동참여를 계속 끌어내는 거 결국 거기에서 주부들 여자들을 끌어 사회참여를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단순히 여자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고 많은 혜택을 줘버리면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처럼 붕괴를 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일본은 여자들이 이런 나이에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사회로 나오고 회사로 학교로 나가면 그때 여자들이 다시 나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는 참여하지만 노동부족을 대체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가정이나 출산까지 놔버리고 사회참여를 하진 않아요. 이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섬세한 거죠. 반대로 우리는 노동참여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사회에 돌고 좋아? 그러면 여자들 다 일해? 라고 해버리면서 여자들의 20대 전체를 노동시장에 밀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줘버리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20대를 개꿀까발면서 좋은 일자리도 구하고 쓸 돈도 많은데 문제는 구조가 무너져버리죠. 그 현상이 우리가 늦게 이제는 다 30대에 결혼을 하면서 30대에 돈 많이 버는 여자들은 많지만 정작 장애아를 낳거나 아니면 임신이 안 되거나 유산이 되어버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가까운 시점에 대구에 요건 뭐 좀 껄끄럽긴 한데 대구에서 아동납치 사고가 많아요. 아동납치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출산하지 않은 여자가 가서 아이를 받아가요. 이런 사건이 최근에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언론에서는 쉬쉬하면서 아동납치 사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진실은 뭐냐면 대리모예요. 이미 지방에서는 나이가 든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해. 근데 돈은 있어. 왜? 이미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미 30 넘어서 많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 근데 임신이 안 돼. 당연히 그 출산을 못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남녀가 모두 돈이 있어. 능력이 돼. 근데 아이를 못 가져. 임신이 안 돼. 그들이 이미 암암리에 대리모를 구해서 대리모로 아이를 낳는 것이 지방 대구에서는 꽤나 많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산부인과에 다른 여자가 와서 아이를 가져가려고 해요. 아이를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바로 가져와 버려야지만 자기가 출생신고하고 아이를 그냥 사회에서 그냥 법적인 문제 전혀 없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그냥 가져와야 돼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그걸 신혼 확인해버리니까 다른 여자니까 그걸 신고해버리고 그게 아동을 납치하려는 사건이었다라고 적으로 겉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내막은 이미 지방에서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의 부부들로 인해서 대리모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상이 대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쉬쉬하는 거예요. 그건 껄끄러워서 컨텐츠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스스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게 비선형적인 현상으로 그냥 구조를 뒤틀어버릴 수도 있지만 선형적으로 계속 갔던 나라가 어디죠? 남유럽이죠. 그냥 남유럽의 그건 선형적으로 계속 끝까지 가면서 구조가 붕괴하면서 원하지 않는 미래를 봐주했죠. 거기에서 지금 어때요? 가까운 시점에 2021년인가 2년에 그리스에서 세금 납부 정도예요. 자 그리스에서 세금 납부 정도에서 총소득 유로 797억 유로인데 그중에서 근로자가 자 어 그러니까 저게 납부한 신고예요. 신고 수익에 대한 신고 근데 총 797억에 대한 신고가 됐어요. 797억 유로에 대한 그중에서 325억 유로가 뭐죠? 근로자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248억 유로인데 248억 유로는 뭐죠? 연금 수급자예요. 그럼 얘들이 근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얘들 248억 유로의 상당수는 뭐다? 연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세금 신고가 많은 부분이 바로 연금으로 받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미래세대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리스 구조가 얼마나 병신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마주할 미래예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고작 107유로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보다 오히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가 더 적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4가구 중에서 1가구는 2020년에 벌이들인 소득에 대해서 1유로의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10가구 중 2가구 정도는 세금 부담이 15유로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지 않거나 아니면 공제되는 대상이에요. 그게 연금 같은 구조이죠. 연금 같은 구조에서 상당수는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신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공제되고 세금을 안 내는 대상들이에요. 자 이런 국가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나라예요. 그리스나 남유럽은. 다만 인구빨이나 EU빨로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선형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의 연간 소득이에요. 이거 유로겠죠? 15,000 15,000 17,000 19,000 21,000 22,000 23,000 자 봤죠? 23,000 23,000 24,000 24,000 20,000 20,000 20,000 그러면 2000에서 2010년 정도까지 그걸 너무나 그리스의 구성원들이 생각 없이 대부분은 계속 갈 거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남유럽이 3만 불이 넘고 4만 불을 넘고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고 2010년 2009년 2008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어떻게 됐다? 그 뒤에 꼬라박죠. 24,000에서 23,000 23,000 23,000 21,000 21,000 19,000 19,000 가까운 시점에 18,000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이긴 하지만 그럼 어때요? 병곡점이 어디에서 생겼죠? 2010년 전혀 2009년 2008년 이때 정점을 찍긴 했지만 엄청난 병곡점이 생기고 그때서 반대로 휘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어떤 세대도 이걸 그대로 둘 때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구조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외부의 힘이죠. 자 요게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는 이걸 방만하게 그대로 계속 두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구성원 전체가 이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선형적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둬버렸죠. 방치했죠. 거기에서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그 구조는 지속하지 못하면서 휘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봇이면 계속 가요. 하지만 인간이죠. 인간 구조체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의 팽창은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요. 일본이 그게 1980년대에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1990년에 스스로 비선형적으로 구조를 바꾼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취업자 숫자가 붕괴했다가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세금의 정도로 보세요. 가까운 시점에 이게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세금 변화예요. 어때요? 기존은 저기 가장 마지막 구간을 보면 돼요. 55,000유로에서 75,000유로가 41% 그 다음 75,000유로 이상이 43%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까운 시점에 변화는 밑에는 상관없어요. 가장 위에 최대 5만 소득까지는 35% 낮아졌죠. 근데 그 구간을 줄였죠. 기존의 5만 5천에서 75,000이 41%인데 오히려 35%로 그 밑에 세대들은 줄여졌어요. 5만 유로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왜 세금 많이 내고 부담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얘들에게 오히려 그냥 니들이 제발 소비 좀 해달라고 세금을 줄여주는 거야. 애들이 못 버티니까 소비가 그냥 같이 악순환으로 박살나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해달라고 평범한 사람들은 제발 돈 좀 쓰고 소비해달라고 우리가 이게 IMF를 지나면서 일부러 카드 대란을 만들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제발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반대편에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5만 5천 유로에서 7만 5천 유로 구간이 41%예요. 근데 이전에는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그냥 5만 유로 이상이 43%예요. 2% 올랐죠. 그러면 7만 5천 유로 이상은 43%였는데 이들도 5만 유로까지 그냥 땡겨서 그냥 그 이상은 다 43%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 향해 구간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내는 구간들을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니들은 소비라도 많이 해달라. 왜? 결국은 국가라는 게 미래를 구하고 노인 증가하고 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듯이 사회보장이나 첫 번째 사회보장이 증가하고 이후에서는 국채가 나라마다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르겠죠. 근데 국가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요. 누적되면서.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보면 국가의 구조가 멀리 가면 결국 거기에서 하나가 필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사회보장.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 반대편에서 결국 국가라는 게 대부분의 국가 모델이 지구상에서는 국채를 찍어서 미래를 미래세대에게 일단 밀어놓고 그 돈을 땡겨서 현재 써요. 그러면 국채에 대한 이자들이 증가하죠. 당연히 이 이자들은 계속 누적돼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회보장, 국채이자. 이 두 가지가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건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면서 가는 거예요. 노인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미루어 갈수록. 당연히 거기에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 멀리 간 국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상류층 BMW, 아우디, 벤츠를 탈 사람들이 그냥 유럽에서는 그냥 피아트 타고 그냥 일반적인 르노나 아니면 뭐 시트로잉이나 뭐 그런 거 세아트 같은 거 그런 거 폭스바겐 폭스바겐 이 정도 타는 거예요. 왜? 오히려 개들이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더 세금을 개들에게는 많이 뜯어야 되고 그 밑에 일반인들은 차라리 그냥 버티는 생존의 성격에서 소비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소비라는 구조 개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많이 뜯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자 이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 가장 개꿀 빠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에서 근로자 비율이에요. 불과 우리는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1300만에서 2200만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2030년이 되면 2300만 정도가 될 거고 아니 3400만 정도가 될 거고 2040년이 되면 근로자가 한 4500만까지 되겠죠. 자 우리는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 구조 전체의 방향은 이렇게 계속 근로자가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부가 증가하고 팽창하고 집값이 오르고 모든 것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구조가 뒤틀리고 일부에서는 비선형적으로 구조가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저출산 극단적인 결혼 감소 미혼의 증가 예상 혹은 자영업의 붕괴 자 지방의 상권의 몰락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비선형적으로 정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그리스가 마치 끝까지 버티다가 붕괴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선형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온 것처럼 미래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들은 저출산 얘기하면 모른 척하고 도태자 병신들아 실패자들아 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결혼도 감소했는데요. 역시나 도태자 실패자 조롱을 하고 있죠. 지방의 상권이 무너졌는데요. 상가가치가 이제 무너졌는데요. 도태자 실패자 병신들 부동산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가의 권리감 시장이 다 무너졌는데요. 역시나 도태자 실패자 병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병신일까 대한민국의 구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것처럼 미래로 갈 것이라고 선형적으로 계속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소수의 그들 부동산 벌고 돈 벌고 자본 벌고 정규직에 지금 좋은 일자리 가진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미래가 정답일까 그 미래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가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미래가 갈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쪽이 맞죠. 그건 일본과 그리스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걸 스스로 미리 구조를 개혁하느냐 그래서 더 긍정적인 미래를 마주하느냐 아니면 그리스처럼 남유럽처럼 그냥 버티다가 붕괴를 해버리거나 그거죠. 우린 왠지 후자 같죠. 일본도 2004년까지 아 그리스도 2004년까지 인구 구조는 가장 긍정적이었어요. 그 뒤에 한동안 긍정적이었죠. 우리가 이 시기죠. 경제활동 인구 정점 그 다음에 인구 정점 하지만 그 뒤에 우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미 저출산이냐 이런 데서 비선형적인 현상이 나와버렸어요. 전세계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현상이에요. 자 우리의 이 극단적인 현상이 우리는 다 저출산을 모른 척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저출산 0.7대는 전세계 평균으로 본다면 평균치에서 완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 뒤에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자 이런 나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병신같이 버티다가 망해버린 나라죠. 망하고 그나마 EU 국가 안에서 개꿀 빨고 아니면 골든비자 팔면서 그나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팔지만 우리는 골든비자 팔 것도 솔직히 없죠. 지금은 2분 남았어요. 반면에 일본은 그래도 노인인구 29%를 넘었음에도 버티고 있는 국가죠. 하지만 저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스페인 룩셈부르크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자 이런 극단적인 저출산이 굉장히 이미 발생한 국가에서도 적어도 저 평균으로 본다면 다 국가가 미래로 갔기 때문에 저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한국은 가장 멀리 전혀 다른 영역이 있어요. 즉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즉 한국은 이미 남유럽처럼 붕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끝까지 자본을 팽창시키고 버티고 있는 성격이에요. 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기업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당연히 그건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극단적인 부가가치를 해외에서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불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에서 끌어주고 버텨줄 것이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다른 현상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거기서 인구구조까지 이미 끝났어요. 인구구조나 결혼 감소나 이런 것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구조가 이미 비선용적으로 굉장히 오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선용이서 선용, 비선용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휘어가고 있나. 근데 우리는 지금 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과거부터 현재 현재부터 미래까지 갈 것이라고 선용적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있죠. 누가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갈 것 같죠. 즉 우리는 지금 비틀리고 있고 비선용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고 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5년, 10년, 15년 뒤를 한번 지켜봅시다. 이 다음 영상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